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희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도를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의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을 아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돼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돼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가로돼 바라바 소로이다 빌라도가 가로돼 그러면 그리스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야 저희가 다 가로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돼 어찌 미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가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지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주일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에루삼성에 입성을 하셨고요 월요일날은 에루삼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은요 수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쉬셨고요 십자가에 대한 짐을 지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침묵하는 그런 수요일이었고요 목요일날은 객세만의 동산에서 밤에 제자들 밤에 제자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가졌어요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정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가론주다 재정부장이었잖아요 성경에는 돈괴를 마쳤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론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예수를 팔겠다고 넘겨주겠다고 또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그 옆에서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같이 와가지고 이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데 여러분 선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절대 악하게 쓰임 받지 말기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다 자기가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론유다가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객세만의 동산에 이렇게 해요 납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그래 그리고 입을 키스를 해 김동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것을 소설로 쓰면서 배반에 입맞춥니다 아주 징글징글한 아주 가혹한 배반에 입맞춥니다 그렇게 그 장면을 썼는데요 배반에 입맞추면서 납비라고 그래 3년 반이나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녀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베드로도 납비어 납비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3년 반이나 이렇게 교훈 받고 권면 받고 교육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제자인 이상하게도 성경 4보공서에는요 가로뉴다가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해요 제일 나중에 열두 제자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밤에 로마 군병들 데려가와가지고 자정이 넘어서 로마 군병들이 모르니까 이 배반에 입맞춤이죠 가서 납비어 안녕하시옵나 이렇게 하고 키스를 하는 거 정말 정말 못 봐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이 군호여가지고 로마 병동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대제사장 그때의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 직전에는 안나스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런데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 가야바의 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무슨 신문을 받았느냐 그것은요 만들어진 것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신성모독죄다 하고 이제 시비가 생겼고요 가야바가 이렇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나서는 어디로 보냈느냐 사내들인 공회에 급하게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그랬느냐 신성모독이다 하고 그러면서 시비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놓고는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이 죄인을 이렇게 처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심판하게 되고 거기에 파송받은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작전을 바꾼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샌들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면 그 제목이라면 로마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작전을 짜가지고는요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정치적인 그런 수괴 괴수다 소설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여러분 요세프스의 글에도 그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바죠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미 작전을 다 짰어요 그 유대교 교인들 민중들에게 전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고 다 짜줬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6월절을 당해가지고 죄수 3연령이 있으니까 죄수 3연령이 있으니까 6월절이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죄수 3연령이 있으니까 누구를 택할래요 그러면 무조건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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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된다 바나바 바나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작전을 짰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빌라도 앞에 섰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그 왕은 그 왕의 예수님이 말씀하는 왕은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제사장이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않고 빌라도가 여러 가지 것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무슨 너를 이렇게 정지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고소하는 무리들인데 무엇인가 변명을 해라고 시간을 줘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할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열심히 티칭을 하고 프리칭을 하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셔서 말씀할 때야 말할 때야 그런데 지금은요 침묵할 때예요 왜냐 왜 침묵할 때냐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지옥의 자식들이 되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십작을 지게 하셔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야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야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각본대로 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미주할 고주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냐 마귀가 역사는 때 마귀가 역사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요 침묵을 하셨다 빌라도가 기이 여겼다고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프로콜라라고 코바데스 소설에 나왔어요 자기 부인이 쪽지를 보내왔어요 종을 통해서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이분은 선지자고 옳은 사람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절대 재판하지 마세요 이분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쪽지를 보내왔어요 빌라도가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왜 무겁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라고 하고 자기 부인은 박면해라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인 말을 좀 들어야 돼 괜찮아 빌라도가 안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부인들이 아내들이 남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인간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부인들은 속상하지만 남편 말을 듣고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여성 호르몬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격에 변화가 오고 말이 많아져가지고 그 말로 남편을 다스려 북권사회가 왔었는데 이제 목권사회가 오는 거야 그런데 부인이 그렇게 이 심부름 꿈까지 보내가지고 그 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마옵소서 어젯밤 제가 심히 그렇게 기이한 꿈을 꿨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내 왔는데도 자기는 총독이잖아요 총독은 누구 눈치를 봐요 위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유대 총독으로 와서는 누구의 눈치를 봐요 그 세력이 많지 않은 제일 큰 세력이 누구예요 제일 큰 세력이 주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샌들이거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빌라도 총독이 여기 파괴를 나왔는데 파괴를 나왔는데 큰 무리가 없이 총독 직분을 행할 수 있으니까 자기 양심이나 자기 부인이나 이렇게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이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일 데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명절을 당하면 이렇게 죄수들 삼면령을 내가 행사를 했는데 예수 귀수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라바를 이렇게 석방이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온 군중들이 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뒤에서 펌프질했다고 각본을 짰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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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큰 소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판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빌라도가 여러분 물을 가져오겠어요 대야에 물을 떠가게 하고 수건을 가지고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들이 그 피를 다 당하겠습니다 의일의 피를 다 당하겠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비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도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서나 유럽에서나 소련에서나 다 그렇게 핍박 당했어요 로마 지역에서도 유대인들 사그리 이렇게 64년 전에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내로황제 시대에 유대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던 것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고 오늘 본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용을 부리지 말아야 돼 만용 만용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만용이에요 그 피를 유대인들이 다 당하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2000년이나 속국을 이렇게 살았어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가 200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섰는데 그동안에는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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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다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방정받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겠죠 이놈들이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그런 거야 이 의인 예수님을요 시비하기 위해서 이런 애화가 또 있어요 우리가 애베들 때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카도리까지도 모든 개신교회들이 애베를 들을 때마다 사도신경을 애우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지옥 제 구원에 앉아있는 이 빌라도가요 아주 편두통이 일어나고 온 몸이 바들바들 바들바들 막 떨리는데 그때마다 지상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애울 때마다 그런 우스갯소리로 있을 정도로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람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막 머리를 써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 정의롭지 않는 일도 다 해요 다 해요 정의롭지 않는 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할 필요도 없고 저도 교단 정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총회장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랬고 할 것은 내가 교회 성장위원장만 하겠다 해가지고 교회 성장위원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목사들만 그래서 가르쳤고 성령 캠프에서 리더를 이렇게 성령 받게 하고 또 이렇게 교단에 헌신했던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절대 정치를 하지 말아요 빌라도같이 양심이 없는 짓을 하게 되니까 그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절대 정치를 안 한다고 그렇게 목사 안수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구냐 이 바라바는 누구냐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요세프트 4기에 봐도 열심당원으로 나와 있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로뉴다도 열심당원이고 셀룻도 열심당원이고 시몬도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은 뭐냐 열심당원은 뭐냐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신민지 백선으로 있을 때 여기 바로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는 그냥 외교적으로 스무스하게 말로 독립을 쟁취하자고 했고 박용만 선생은 이승만의 형님이잖아요 둘이 감옥 동기들이야 박용만 선생과 이승만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 동기들이야 그래가지고 형님 동생인데 둘이 형님 동생으로 여기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남자들은 다 박용만 선생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 생겼으니까 여자들이 좋아했다고 그렇게 그리스오예나 감리교회 백년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바라바 보세요 이 바라바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뒤엎어가지고 뒤엎어가지고 우리 이승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그런 열심당원 중에 괴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밀란을 일으켜서 미완에 혁명했지만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사형 판결을 이미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의 재판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승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3년형이 발동되는데 그걸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라고 하는 예수나 그렇지 않으면 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사형 판결을 받았던 바라바냐 그러니까 각본에 의해서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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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부 다 일사천리로 그렇게 부르지니까 결국은 바라바가 삭방이 됐는데 이분에 대한 행적이 별로 없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안소니 퀸이 바라바로 나오고 있고요 그게 그 뿐이에요 그건요 또 로벨 문학상을 받은 페루의 한 작가인데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서도 바라바 소설을 썼고요 그런데 소설이니까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 요세프스 사기는요 뭐라고 쓰냐면 바라바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다 영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체코의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것을 보면요 64년 때 AD 64년 때 로마의 네로 황제를 통해가지고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잖아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불을 안 질렀는데 안 질렀는데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네로가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기독교를 열고 박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바라바가 그때 불을 지지르고 다녔다 소설은 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 아니고 사실은 아니다 바라바가 어떻게 된 것은 정확하게 고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요세피스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제자가 됐다는 것도 안 나와요 근데 사케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렇게 나와요 사케오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고 요세피스 사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이 바라바는요 사양당할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난 중간에 우리들은요 뭘 묵상해해야 되느냐 나도 죽을 사람이잖아요 죽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두관은 죄를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사법고시 응시생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자기가 형법 통론을 외우고 그러니까 형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민법에 대해서 잘 알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이니까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써가지고 형량을 매겨놨더니 211년 나왔대 은혜받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형법 서적을 보고 이렇게 형량을 매겼더니 211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죽어도 쌀 사람이야 우리 속에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이 금식성회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금식성회 이 금식성회를 통해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어떤 회개가 돼야 되느냐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의 그림자들 죄악의 실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씻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고백이 돼야 되겠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없다면요 받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노 노 노 마이 웨이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 속에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를 마음속에 모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와 같이 회귀하고 회귀하고 천국을 가야 될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93장 찬양 한 장 올리실까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493장 1절 2절만 올리실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누가 얻었어요 성경에서는 바라바가 또 오늘날 역사 속에서는 2024년 미국에서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장을 통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새 생명 예수님이 십장을 지셨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대 2차 제전 때 여러분 독일 나치 수장이 되는 히틀러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것이 오늘 내가 설교했던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다 돌리소서 그래서 600만 명이나 이산 백성들이 죽으면서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이 아우슈비치 포로수용소 이런 데 가보면요 그걸 다 써놨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600만 명이나 죽어졌어요 그런데 1941년 8월 14일 아우슈비치 포로수용소에서 한 명이 탈출해서 도망갔어요 한 명이 탈출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포로수용소의 규칙이 뭐냐면요 한 명이 도망가면 온 2천 명이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소장이 나와가지고 소장이 나와가지고 10명을 지명을 해가지고 밥을 굶게 해서 죽이는 룰이 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도망갔는데 왜 도망가지 못하게 서로 감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천 명이 있었어요 아우슈비치 포로수용소에 한 명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2천 명을 모아놨어요 운동장에다가 수용소 앞에 운동장에다가 그리고 소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행렬 뒤로 그래가지고 너 너 너 너 하는데 아홉 번째로 폴란드인 가조니우체 이름도 좀 애우다가 내가 어린애처럼 애운 거야 가조니우체 가조니우체 맞아요 가조니우체 프란세츠 가조니우체 폴란드인 아홉 번째로 노 그런 거야 실신해가지고 오줌을 쌌어 실신해가지고 그러면서 불이 지져요 나는 부인이 있고 나는 애가 셋인데 여기서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통곡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가 있었느냐 카드로그의 젊은 신부가 하나 있었는데 마시밀리안 콜베 신부예요 콜베 신부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결혼도 안 했다 그리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요 근데 콜베 신부는 왜 거기 있었느냐 유대인도 아닌데 폴란드에서 나치 경찰이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고 나치 경찰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수도원에다가 3천명을 이렇게 숨겨줬어요 3천명이나 오랫동안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포로수용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부고 이렇게 아내도 없고 자식들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순교가 내가 순교를 하겠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고 당신은 살아라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수용소장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콜베 신부가 여러분 밥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여러분 창문도 없는 그런 방에다가 10명을 가다 놓은 거예요 10명을 그래서 굶겨 죽여 아사 굶겨 죽여요 그런데 열흘도 못 돼서 죽더랍니다 왜 일찍 죽는 줄 아세요 창문도 없지 말하는 사람도 없지 물도 안 마시지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일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요 잘 들으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는 늘 복음을 얻어야 되지만 불수적으로는요 마음의 평화 평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절대 여러분 병들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저 아울에 열흘 열하루 되니까 다 죽어 그런데 이 콜베 신부만 열다세가 됐는데도 안 죽어 안 죽어요 꼿꼿하게 있어요 꼿꼿하게 있어요 그래서 3일을 더 기다렸는데 안 죽어 그래서 여러분 데려다가 독국물을 가지고 독국물 주사를 가지고 폐에 집어넣어 가지고 돌아가시겠어요 1983년 요한 바로 바오로 교황이 이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카도리그의 성인의 반열 그때 당시에 일찍 죽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일찍 죽었지만 여러분 카도리그의 영화를 가져온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순교였어요 그 소문이 아주 폴란드에도 다 퍼졌고 유럽에도 다 퍼졌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건요 전 세계적으로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 프란체 세크 가조니 우체 가조니 우체 이 사람이요 해년마다 8월 14일 되면 8월 14일 되면 그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독일이죠 지금은 수용소에 가서는요 그걸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거든요 콜베 신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기에서 꽃을 놔두는 맨에 와서 꽃을 놔두는 그런 일을 하고 가끔 이렇게 카도리그교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콜베 신부 때문에 산 사람입니다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콜베 신부 때문에 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다녔다는 그런 실제적인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첫 번째 얘기한 바라바나 콜베 신부가 죽고 여러분 폴란드인 아들이 세 명이라고 있고 마누라까지 있는데 여러분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조가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콜베 신부가 대신 죽어줘가지고 이 폴란드 사람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바라바가 누구냐 바라바가 누구냐 김도관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거나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어딜 가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생명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이 고난주간에 에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오잖아요 이제 금요일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믿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제 오리지널 신 내 자범죄 액추얼 신 다 회개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곤세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니까 우리는요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수지 맞은 인생 김도가 아니고 김수지는 제 딸입니다 수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주간에 우리가 교육자들은 오늘까지 금식을 해서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회개에서 금식에서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었다 예수님은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손을 가지고 왔나요 혹시 손 손을 가지고 왔으면 저처럼 이렇게 내밀면서 내밀면서요 20번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만 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안 해봤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잘 분별해요 자 첫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에베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광활한 대우주의 창조자여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어떻게 내 죄의 삶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나요 방황하는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는 분은 누구신가요 내 기관 운명과 팔자를 바꿔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미움 있는 곳에 누가 사랑을 심어주십니까 내 나쁜 성격을 고쳐주신 사람이 누구신가요 절망을 누가 소망으로 바꿔주십니까 누가 죽음에서 부활할수록 승천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나요 인간의 생사고원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외로움과 고독과 상처와 눈물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고난주간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나이까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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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입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찬양을 올립니다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가는 길도 제시해 주셨어요 축복의 길도 제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자와 그 영광 떠나서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원 죽을 인생을 영원 죽을 인생을 구하여 영원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해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해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갑없이 주었다 예거 세쾌해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예거 세쾌해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할렐루야 성경말씀 두 절 찾고 우리 기도일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로마서 5장 8절 자 나왔군요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이시다 독생성자 구세지 예수를 나같은 죄인리에서 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진이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에 담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질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니시만 하면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믿음은요 은사적인 믿음을 가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쇠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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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시무라 집사님도요 여기 임파선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안수를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니까 너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질병까지도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고 질병까지도 지셨다 내 병에 질병까지도 지셨다 내 질병도 지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아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수요일 날은 쫓게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안수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병고침 받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믄 아멘 믿으시믄 아멘 그런데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야 되냐 회개의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면요 나는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믿어집니다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올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주여 삼창하시고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믿으시믄 아멘 누가 또 시끄럽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시끄러움도 있어요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는데 애가 태어나면 울어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또요 아이고 하고 하지 마시고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하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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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